우리는 매일 수천 걸음을 움직입니다. 걷고, 달리고, 점프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인체 관절은 체중의 2배에서 5배에 맞먹는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뼈와 관절이 퇴화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체는 아미노당의 일종으로 연골의 주요 성분인 블루코사민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블루코사민의 체내 생산이 감소되어 관절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산화의 프로코사 블루코사민이 개발된 배경으로 하루에 1500mg의 블루코사민을 제공하여 건강한 관절에 도움을 줍니다. 주원료인 블루코사민은 아스퍼질러스 나이저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나 새우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부원료인 심항추출물이 첨가되어 결합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관절 건강을 위해 유산화가 개발한 프로코사 블루코사민의 주요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프로코사 블루코사민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뉴트리션 기업인 유산화는 700여 명의 엘리트 선수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개별 맞춤형 뉴트리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 당신의 길. 유산화. 당신의 길.